다 같이 단력 훈련하기로 한 거 기억하지? 늦으면 안 돼 망했다 어떻게 약속에 늦어버렸어 아무도 없네 내가 너무 늦었나? 가로등이 꺼졌어 어떡하지? 지아야, 괜찮아? 하준아 미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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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? 무슨 일이야? 저기서 귀신을 봤어 담역훈련이잖아 아마도 분장일거야 이제 이 도실이 마지막이야 교탑 위에 뭔가 있어 앗 정말이네 아마도 분장일거야 아아악 아아아악 아 아아아악 아아아아악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겁먹지 마 소지야. 찾았다. 어디 갔었어? 이제 한 장 남았어. 마지막 종이는 실험실 앞에 있대. 그래? 얼른 찾고 나가자. 저기 마지막 종이야. 이게 무슨 뜻이지? 저게 뭐야? 하지 마. 뛰어. 학교. 하지 마. 야, 서지야. 늦었잖아. 혹시 편지 못 받았어? 뭐야? 나 뭐 잘못했어? 넌 나랑 같이 있었잖아. 헛소리하면 두고 간다. 빨리 가자. 알았어. 같이 가. 알았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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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